역대야 6장에서는 성전왕공 후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왁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우나 하나님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이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본절은 사무에라 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이세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다이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가 다이세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이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이슨 10편 12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을 정도로 성전에 관한 생각이 예전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이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성전은 화평과 화해를 상징하는 장소이기에 피를 많이 흘린 다이시 짓기에는 부적합했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이세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어놓으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겟세만의 동산의 그리스도의 기도가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이세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유류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다이세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이던 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이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교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이세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진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여 다이세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보존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이세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강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모두 모일 수가 없기에 성전을 향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를 했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어떤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죄가 없음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23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죽게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며 강구하거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적국에 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25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어쌓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 공의의 속성이지만 그 벌을 받고 돌이키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 공의의 속성입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심은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애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운총을 입으면 하나님을 경애할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32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애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해도 늘 기도와 강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6절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혁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오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조수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데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오고 주의 중 다이색에 베푸신 운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은 자신이 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죄를 좌복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신 솔로몬은 역대야 6장 기도의 내용대로 좌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생을 마감했기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